보람이 분박한 인사원입니다.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. 박수와 함성! 함성! 쑥대머리! 쑥대머리 기신병용 척하고 망해찬자리여 생각나는 것은 니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손가락 피를 내어 사정으로 님을 찾아볼까 간장에서 그 눈물로 님의 화상을 그려볼까 계곡하마 주월같이 헌듯이 솟아서 비추고 저 전전판측 창고 뒤로 호정운을 더 이끌 수 있나 내가 말인 님은 본체 홍조동이 됐거든 무덤 앞에 섬남돌은 암무성이 될 것이오 무덤 근처 섬남북은 산사북이 될 것이니 생전사옥 이웃통을 알아주니라 니스란 말이야 쑥대머리 기신병용 척하고 망해찬자리여 생각나는 것은 니뿐이라 고고 지고 고고 지고 고고 지고 고고 지고 고고 지고 순데블리 성냥스로 이끌 수 folk이며 은nn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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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r 당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돈이라도 집어줄고 이 숲을 모두 사줄댔자 상탈자가 되었을 텐데요 잘 봤어도 못 봤어도 너 생각에 살려나 못할 거든 뭐 희망을 말자 반탄을 말자 딱히 달렸던 듯 두드려라 그 너면 별을 믿는다 했어 요놈의 사준댔자 다 바꿔서 돌아앉듯이 잘 살 거야 다 바꿔지 마라 다 바꿔지 마라 지금 오면 그만 난다 아멘 아멘 어떻게 속이 좀 후련하세요? 감사합니다 집에 있어봤자 뭐 할 거예요 집에 있어봤자 그냥 TV만 볼 거 아니에요 TV에서도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 TV 틀면은 정치인들은 지들 싸우기 바쁘지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 쏘기 바쁘지 아주 그냥 흉흉합니다 흉흉해 근데 여기 오면 이렇게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잖아요 맞죠? 그러면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제가 장구 공연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안 나오네 들어가야겠다 사실 제가 경력은 얼마 안 됐지만 이 중에서 제가 장구를 제일 잘 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제일 잘 치긴 하는데 박자가 좀 안 맞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하시는 잘 되시고 한숨 무강하시고 과정 화목하시라고 장구 공연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가 일어나느냐 새해 돈 많이 버시라고요 머니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머니 괜찮죠? 네 우리는 가자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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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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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